2193님께서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미 컴백할 때마다 어른스러워지는 소미를 보면서 팬들의 엄마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어린 소미를 가까이서 본 영디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소미씨를 처음 봤을 때가 예전이죠 예 예전인데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대화 좀 나눠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보니드판의 주인공 오렌지 100만 개는 먹은 것 같은 상큼함 팝핑 캔디처럼 통통 튀는 아이돌 전소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깜빡터까지 한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미입니다 오렌지 100만 개 먹은 소미에요 살면서 100만 개까지 과연 먹었을지 궁금하긴 한데요 자 근데 저희가 저희가 진짜로 처음 봤을 때가 몇 살 때에요? 오빠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그랬군요 거의 제 할아버지시죠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식스의 영케이고요 소미의 할아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났나요? 잘 돌아왔죠 전 덤덤으로 아주 신곡 멋진 걸로 하나 들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잘 지냈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얘기 할게요 자 우리 소미씨의 신곡 나왔습니다 너 네 머리 꼭대기 이어서 춤춰 이 덤덤 예 어떤 노래인 건가요? 덤덤은 이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리숙한 소녀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어리숙한 소녀가 자기의 그 성격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위해 청춘한 척, 연약한 척 이런 걸 좀 행세를 해보지만 아 이래봤자 어차피 너 나한테 끌리게 되겠는걸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반전 포인트도 있죠. 사실 야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이래도 안바네? 라는 곡입니다. 곡소개 제가 들어본 모든 곡소개 중에서 가장 스토리가 황홀한 그런 곡소개이지 않았나.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아 그쵸. 아 근데 이 뭐냐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실제로 머리 위에서 춤을 추시더라구요. 맞습니다. 아 그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아 그리고 약간 하이틴 영화처럼 또 이렇게 찍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멋있었습니다. 뮤비 감독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걸 감사하죠. 우리 세상의 모든 뮤비 감독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로 이번에 컨셉이랑 스타일링 이런 거에도 다 참여를 하셨다고. 어 네 컨셉 스타일링 뭐 작사까지 제가 다 참여를 해서 애정이 좀 깊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 이번에 그러면은 그 뮤 뭐 이제 컨셉 같은 거를 할 때 어떠한 컨셉 뭐 문장 같은 거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떤 컨셉이라고 했었어요? 일단 하이틴으로 찢어버리자. 아. 네. 그게 이제 메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발도 파격적으로 한번 염색도 해보고.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실제로요. 진짜로. 진짜로 마치 그냥 거기에서 자라난 듯한. 어. 오빠는 지금 백금발 같은 느낌인데. 밑에서 까만색이 이제 또 물러오고 있죠. 네. 뿌리 염색 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학교에서 찍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외국 학교 급식실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트로. 아. 진짜 실제 학교인 것 같아가지고. 또 미술감독님께 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페셜 게스트분도 나와주셨죠. 네. 어린 소미. 어린 소미. 네. 누구였죠? 아. 클로이 양이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제 아역이 섭외가 된 다음에 제 진짜 친동생 에블린이 삐져했어요. 아. 내가 진짜 언니 조그만 미니미인데 왜 나는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써? 그러니까 제가 에블린한테 에블린 넌 너무 애매하게 커버렸어. 라고 얘기하니까 에블린이 수긍을 바로 했죠. 네. 또 많이 컸다는 거는 또 인정을 하는군요. 네네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게 좋으면 또 다행이죠. 아. 그리고 이제 IOI 멤버였던 김세정 씨께서 덤덤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셨는데 손에 파리가 얹는 것도 모르고 진짜요? 빠져보셨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보신 적은 아직 없는 거고 그러면? 아니요. 리액션 영상을 봤죠. 네. 하지만 파리가 앉아있었다는 그 디테일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랬어요? 네. 세정 언니 리액션을 가장 처음 리액션으로 봤어요. 정확하게 2분 95초에 여기에 손등에 진짜 파리가 앉아있더라고요. 어떡해.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또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머 어머. 또 다른 분들 주변에서 이게 좋았다 이런 연락이 왔었나요?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께 연락이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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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걸 유아 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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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연 언니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서 진짜 괜찮은가 보다. 왜냐면 제 첫 번째, 두 번째 노래 때는 이만큼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에서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안도를 했습니다. 아 진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왔습니다. 0043님께서 소미 씨 출연하면 배트맨 춤. 아 이걸 배트맨 춤이라고 하나요? 네. 아 배트맨 춤 영디도 배우시려나라고 하셨는데 자 덤덤 포인트 안무 일단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배트맨 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네. 사실 그게 다예요. 아 예. 뭐 이렇게 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트맨 춤을 한 상태에서 약간 거의 내적 댄스, 내적 웨이브 느낌으로 웨이브를 살짝살짝 이렇게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아 네. 살짝살짝 있죠. 아 예. 그 머 포인트라는 거. 아 그러면 한번 일어나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와우. 별로 뭐 기대는 안 해요? 네. 아 좋아 좋아. 오빠라서 기대는 안 하고? 자 이런 자세 좋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옛날에 춤 잘 췄잖아요. 아 예전에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정말 영케이님은 옛날에 춤을 기깔나게 졌습니다. 아 그게 옛날이고. 자 이제 해봅시다. 처음에 낫니? 머리 꼭대기에서 진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네. 에서 춤 춰. 춤 춰. 네.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아 너무 친절하다. 춤 춰 하고 덤덤. 준비 자세인 거죠. 배트맨 하기 전에. 배트맨 춤 하면서 왼발 앞으로 떠들면서 웨이브. 아 예스. 두 번만 안무. 네 그 이 바로 다음에 더 안무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가 딱 포인트 안무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만 알려주려고요. 아 예. 자 그러면 음악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풀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소미의 덤덤. 전소미의 덤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뮤직비디오가 벌써 2천만 뷰가 훌쩍 넘었고요. 또 음원 차트에도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이 노래 사실 중독성도 장난이 아닌데 이 뮤직비디오로 같이 보니까 진짜 멋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미씨 앞으로 온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6032님께서 약간 낮은 목소리로 말하듯이 하는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이 파트 완전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욕심 많은 팬이라 좀 더 다양한 버전을 원합니다. 인간 비타민 버전 멜랑콜리한 버전 다섯 짤 소미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리지널 먼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오우 덤덤 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간 비타민 버전 한번 가볼게요. 파이팅 세븐에이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아 진짜 너무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멜랑콜리한 버전 멜랑콜리가 약간 약간 무드 이렇게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오우 이 버전도 굉장히 분위기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짤 소미 나도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아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아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아 소미씨는 다섯 살 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아 맞다 생각났다. 저 최근에 그 영상을 봤어요. 갑자기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그 열심히 달리는 모습 드림팀에서 아하 네 갑자기 그게 떠가지고 어 내가 아는 그 소미가 맞나 하고 봤는데 맞아요.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 진짜 새롭더라고요 느낌이 아 그니까요. 그리고 주연님께서 소미가 아샤츄에 빠져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또 다르게 빠져있는 음식이나 음료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일단 아샤츄 아샤츄 이게 뭔가요? 아이스티에 샤츄가를 한 음료인데요. 이게 뭐 아이스티 자체도 홍차에 카페인도 많고 샤츄가 하면 또 거기에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이거 한 잔이면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카페인이 필요한 거라면 그냥 얼음만 있는 그 컵에다가 샷만 이렇게 다 추가하면 어떨까요? 아 그건 좀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아샤츄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먹었었거든요. 이거 다 샷으로 채워가지고 먹고 그랬었는데 아샤츄가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네 네 네. 네 그러면 또 좋아하는 음식 메뉴 좋아하는 음식 메뉴 사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분들께 제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꿀조합이 있는데 곤약 면을 따로 팔아요. 어 알죠 알죠. 곤약 면 칼로리도 적으니까 그거랑 동치미 아니면 냉면 육수 있죠.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안에 채소도 좀 넣고 먹으면 그냥 냉면이 돼요. 아 그냥 그 면만 딱 바꾼 거구나. 네 근데 칼로리도 너무 낮고 맛있고 이렇게 만족감이 좀 채워진다 할까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요새 묵사발도 많이 먹어요. 아 묵사발 좋죠. 네 칼로리 걱정 안 하고 좀 먹기 좋은 음식? 아 묵사발과 곤약... 아 곤약냉면. 네 곤약냉면. 곤약냉면 추천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뭉치님께서 솜이의 수박송, 개별로송, 힙합송 등의 자작곡들은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맛보기만 봤던 자작곡들도 빨리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 이 중에서 일단 힙합송인 거죠? 이게 제목인 거죠? 아니요 아니요. 이제 앞에 수박송이랑 개별로송은 일단 제목이 개별로는 개별로고 수박송은 워러멜렌으로 바뀌긴 했어요. 아 네네. 힙합송은 제가 비트만 만들어놨지 노래를 아직 안 해서 이건 일단 무죄에 가사도 없어요. 아 저는 힙합송이라길래 이야 힙합을 대표하는 그런 곡이 될 것인가 막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가재 네 가재 가재 자 그러면 요것도 혹시 일단 수박송 그런 워러멜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네 어 또 조만간 어 맞아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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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오케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개별로도 송이 이제 빠졌다고 하니까 어 개별로는 솔직히 너무 좋은 노래예요. 네네 근데 이번 앨범에 이미 좋은 곡들이 꽉 찼어요. 아 예 그래서 아 이거는 개별로는 이번 앨범에 들어가면 이 좋은 곡이 묻힐 수도 있겠다 아 라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 개별로는 좀 제대로 나중에 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몇 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거까진 스포일러를 오빠 방송에서는 내가 하기 조금 아쉽고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예 아니 아니까 너무 많다 뭐 그 얘기지. 야 일단은 여러분 지금 있는 지금 나온 이 멋진 곡들로 그냥 만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기대감만 한껏 갖고 있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완전 이거까지 내가 오빠한테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럼 진짜 너무나도 영광이죠. 네 네 어떤 어떤 곡? 어 수박송? 수박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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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 거야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빨갛기만 하는 그런 love that could own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음색이랑 씽 스타일 같은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성숙해졌다. 아 정말요? 네 훨씬 더 듣기 좋아졌어요. 네 제가 녹음을 이제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네네네 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그 이거 한 소절 부를 때 더 티가 나잖아요. 어 아 근데 진짜 다른 게 확 느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 나의 햇빛이 되어 내게 햇살을 채워줘 Give me the light You want my light 나를 향해 더 탄탄탄하게 고마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준영님께서 우리 솜이 팔찌 만들기 장인인 거 제보합니다. 팔찌 엄청 잘 만들어요. 어 팔찌를 지금 차고 계신 거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이 두 개 비지 팔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팔찌 만들 때 그 약간 팁이 있다면? 팁이 있다면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만들자. 아 그 이거 뭐 아 요거 넣을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일단 넣어보고 일단 넣어보고 네 일단 많이 많이 넣어야 이쁘고 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혹시 선물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 슬픈 부분은 제가 선물을 해도 남들은 나한테 선물을 안 해준다는 거 아 저만 지금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솔직히 만약에 받더라도 다시 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주지 마세요. 아 네. 네 그러면 혹시 손으로 만드는 거 또 다른 거 뭐 요리라든가 네. 뭐 그런 거 잘 하시는지? 어 저는 거의 요리는 셰프급이죠. 어 셰프급. 네.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어 라사니아. 라사니아를? 라사니아를 고기 미트 소스까지 잘 만듭니다. 어 그 소스까지요? 그거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사서 안 하고요. 오 굉장히 또 수준급의 오 예. 오 예. 뭐 해물 볶음우동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요. 아 진짜요? 네. 닭 볶음탕 이런 것도 좀 잘하고요. 뭐 장르를 넘나드네요. 네. 비 올 때는 뭐 해물파 좀 바로 해먹죠. 아 이래서 사실 야 이래서 사실 뭐 소미씨가 또 무대 위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완벽한 이음새였어요. 아 이음새. 네. 이음새 괜찮았으니까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자 바로 바로 전소미의 Birthday. 전소미의 Birthday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또미님께서 소미랑 동갑인 팬이에요. 소미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언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쵸. 사실 소미씨는 어렸을 때부터 좀 굉장히 그 완전 어린 아이 같다라는 느낌보다 어른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 이겨낼 수 있을지?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 저는 그냥 확신이 없으면 그래도 생각이라도 있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이런 고민거리들은 저는 그냥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본다. 네. 일단 시도를 해보고 평상 시도조차 안 하다 보면 그냥 후회만 남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점점 확신도 계속 그냥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생각 고민이라도 있을 때 해보고 된다면 이제 더 성장한 거고 안 되는 상황이 와더라도 아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 하게 된다는 게 확신이 점점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많이 또 배워가고 경험이 쌓이고 일단 시도해보고 보는 게 아까 그 비지파일지 말할 때 얘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일단 다 때려박아보고 본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확신이 안 쓸 때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마다 케바케? 그렇죠. 일태지만 저는 고민 상담은 딱히 안 해요. 왜냐면 그거 함으로써 그냥 저만 복잡해지고 저의 생각을 100%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적을 테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해버리세요.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본인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거를 완벽하게 100% 이해해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그러니까 혼자서 또 정리를 하는 것도 또 방법이 일 것 같습니다. 네. 오빠 그럼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한마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는 프로듀스 원호원이라는 서바이벌 프로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모든 선택이 저의 앞길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선택 때문에 탈락될 수도 있고 가수라는 꿈까지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요. 저는 그 극한 상황까지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죠. 해봤으니 아 결과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얻었다. 이야 이거는 진짜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와 진짜 야 보이죠? 이제 작가님도 찢었다. 찢었다. 이야 진짜 찢었다. 진짜 멋있었다. 발랐다? 뭐 발랐네요.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미 씨의 그런 판단 같은 거 믿고 또 쭉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 마무리 멘트 같았지만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4932님께서 소미 음색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소미가 좋아하는 팝송 한 소절만 듣고 싶어요. 제발 소원이에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소원 혹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 네. 어떤 노래? 예전에 팬분께서 저한테 앤머리의 2002를 불러달라고 언젠가 한번 불러달라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는데요. 부를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짧게 그러면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5, 6, 7, 8 여기까지? 워우! 이야! 먹는 말에 2002 2002 저는 2001년생 우와 대박이다 와우 2001년생 이야 그리고 2002를 불러주셨습니다. 2001년생 분이 아 근데 목소리 진짜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유 오빠도 데이식스인데 제가 어떻게 아유 뭐 또 가능하죠. 그리고 러브솜님께서 소민은 카톡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모티콘 부자, 리액션 부자, 할 말만 하는 타입, 숫자 1에 집착하는 스타일? 제때 확인해서 카톡 옆에 빨간 숫자들이 뜨게 하는 타입, 없애는 타입, 아니면 뭐 핵심, 혹시 핸드폰 답답해서 컴퓨터 켜서 우다다다 쓰는 성격,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일단 예시가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할 말만 하는 타입이고요. 어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문자를 확인하는 타입입니다. 그럼 알림은 항상 켜져 있는 거고? 네. 알림은 항상 켜져 있고 제가 검색하는 걸 좋아해서 항상 핸드폰을 좀 켜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딱 카톡 알림이 오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할 말만 하고 또 치고 빠지는 스타일? 아 치고 빠지기. 네. 고존법도 굉장히 좋죠. 또 일적으로 무슨 문자가 왔을 때 또 답장이 빠르면 좋으니까. 네. 일적으로. 네. 제가 필요할 때 빨리 들어가서 돼서. 아 까이. 아 오늘은 나에게 사람들이 날 너무 괴롭혔다 하면 살짝 그냥 안 보는 타입. 본인의 페이스 조절도 충분히 필요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모티콘은 잘 안 쓰시고? 이모티콘은 뭐 약간 그 대화의 마무리? 아. 네. 그럼 약간 마침표 대신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조아님께서 천재 아이돌 소미가 꼭 하고 싶은 광고는 무엇일지 알고 싶어요. 뭘 해도 잘 어울리죠. 저는 운동복 같은 것도. 운동복? 네.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약간 그 조깅하면서 찍는. 네. 좀 멋있게 약간. 하면서 바람 쫙 불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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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람 한번 샥 부는 날에 한번 찍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전소미의 What you waiting for 듣고 올게요. 전소미의 What you waiting for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미씨랑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방송 전에 설문지를 작성해 주셨죠? 네. 자 요거를 이제 소미씨 지인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로 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제한시간 60초 안에 6개 이상 마치면 소미씨와 전화 연결해준 그분 모두에게 치킨 플러스 치즈볼 세트 드리도록 하고 실패하면 벌칙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일단 벌칙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이길 거니까 벌칙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벌칙은 우리 제작진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소미씨가 작성한 거를 또 전화 연결한 분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쵸? 괜찮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미씨가 아무리 잘해도. 아 그렇네요. 제가 여기서 잘할 건 없네요. 뭐 답을 잘 썼으면. 아. 뭐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타이틀곡을 두 배, 세 배 고속으로. 고속으로. 추는 거 정도 괜찮을까요? 아. 타이틀곡 2배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뭐. 타이틀곡 2배속 댄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어떤 분이 도전을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 트와이스의 채영 언니께서 해주실 겁니다. 오빠랑도 뭐 아는 분이시죠? 알죠. 채영님. 어 채영님이 그러면은 6개 정도는 맞힐 것 같나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반반인 게 오빠 언니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약간 음 음 음 하면서 은근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은근 없는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언니랑 같이 함께 온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예예예. 아 그냥 기본적으로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믿음. 네. 믿음. 시간에 의한 믿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살짝은? 네. 살짝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전화 걸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전화 걸면 바로 시작합니다. 아 저분이 준비가 되셨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 채영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 빨리 빨리. 남의 어머니. 정답. 오 네. 내가 연습생 때 우리가 연습생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이건 알아야 되는데. Justine Viva Boyfriend. 오. 최근 나를 당황시킨 것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언니랑 나랑 내가 이렇게 어 그런 거 그런 거 우리 있잖아. 내가 너 선물 준 거? 맞아요. 맞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저는 어떻게 변합니까? 소미씨가 기분이 좋으려. 뭐라고요? 울어요. 울어요? 아 이건 아닙니다. 나의 오늘 TMI. 너의 TMI? 모를 수도 있죠. 오늘 샤워를 했다. 하긴 했습니다. 나한테 채영 언니는 뭐라고 저장되어 있을까? 이건 아는 아는 언니 우리 빨리 빨리 해야 돼. 내 사랑. 아니 아니야. 자 나는.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었나봐. 네. 60초 안에 그거를 해주셨어야 됐는데.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더 맞추면. 하나를 더 맞추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시간 제한 없이. 좋아요. 나는 타임머신을 타면 과거로 가고 싶을까? 미래로 가고 싶을까? 이거 50대 50입니다. 채영씨. 미래로. 와. 지졌다 언니. 채영씨.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일단 대키라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한씨 채영입니다. 축하드려요. 일단 전화 연결과 동시에 치킨 플러스 치즈볼 세트 채영씨도 얻어가십니다. 와. 지금 저희가 4개를 맞췄는데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많이 다 맞출 자신 있었어요? 아니 전화하자마자 치즈를 아 이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전화할 수 있다. 근데 뭔지는 안 알려줬거든요. 아 그랬어? 근데 제가 언니한테 라디오 때문에 전화할 수 있는데 뭔지는 안 알려줬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요 그 다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무서워하는 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 소미 소미가 제가 무서워하는 게 없거든요. 아 네 딱 뭐 두 가지예요. 귀신이랑 엄마 네 그게 딱 어머니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리고 연생 때 뭐 가장 많이 좋아했던 노래 완벽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맨날 거의 맨날 불렀던 노래 들어서 그러면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시작 아유 이거 인정됐습니다. 인증됐습니다. 아 그리고 소희씨 기분이 좋으면 우는 걸로 알고 계셔요? 아니 소미가 네 저한테 전화를 항상 하면 네 많이 울거든요. 오 근데 제가 그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채영 언니한테는 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서 채영 언니한테는 좀 우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네 네 네 그 알고 보니 뭐라고요? 기분이 좋으면? 업된다. 그니까 많이 춤추고 소리 지른다.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맞아요. 좋습니다. 손민은 되게 이렇게 싱숭생숭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채영씨는 뭐라고 저장돼 있다고요? 손챙손챙 알고 계셨나요? 아 손챙손챙 아유 몰랐습니다. 오케이 내 사람이 내 사람이 조금 아니 뭐 내 사람 그만큼 또 뭐 친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오늘 TMI는 그 이거래요. 다음 곡 안무 연습하고 왔다. 이거는 아실 리가 없지만 어쨌든 다음 곡이 벌 수도 있다고요? 다음 곡 안무 연습하고 왔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네요. 그러면은 채영씨 네 채영씨한테 소미씨는 어떤 동생이에요? 되게 뭔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동생 제가 연락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아 네네 늘 항상 먼저 연락을 해주고 진짜요? 네 뭔가 연락을 제가 엄청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되게 의지가 되고 멀리 뭔가 자주 안 봐도 정이 가는 이제 언니 나 라디오 방송에서 울 것 같아 굉장히 소중한 동생입니다. 그러면 그냥 소미씨한테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어 소미야 소미야 컴백 너무 축하하고 너무 다이어트한다고 잘 못 먹지 말고 이번 활동도 건강히 힘내서 해 우리 곧 활동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채영씨 언니 고마워 치킨 맛있게 먹고요. 저희가 소미씨 편으로 쿠폰을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내세요. 채영씨 다음에 또 데키라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자 그러면 이렇게 와 채영씨가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선물은 드린다고는 했지 벌칙은 피해가 할 수 있다고는 말은 안 했으니까 미션 실패하긴 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벌칙은 방송 후에 KBS 고래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노 다 받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인데 코너 시작할 때 2193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컴백할 때마다 어른스러워지는 소미 영디가 보기엔 어때요? 워랜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우리 소미씨가 야 아까 특히 그 조언하실 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와 와 근데 이야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마인드셋 자체가 굉장히 또 멋있지 않나 저 완전 다른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옛날부터 멋있었어요. 어 진짜요? 모르셨어요? 오 좋습니다. 자 소미씨 오늘 또 이렇게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렇죠. 너무 짧고 너무 재미있었고요. 영케이님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마음 편한 시간이었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전소미의 어질어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제 작사, 작곡입니다. 뭐 한 소절 불러주실래요? 산소가 없어 숨이 가빠와 듣고 오실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